김치볶음밥 포키에요 오늘은 김치볶음밥에 치즈를 들어왔어요 콩나물국, 스팸 우말랭이, 계란후라이, 김치볶음밥 이렇게 같이 먹어볼게요 그럼 콜라부터 따라 볼까요? 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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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소한 고춧가루 바삭바삭 어? 뭔데? 바삭바삭 음~~ 너무 맛있다 그리고만들 나는 공룡을 다했어 주먹밥? 2,2,1 3 2 5 2 3 5 5 5 5 지금 그건 궁금하니 과연 오랜 와우 고소한 고춧가루 고소한 고춧가루 쥬쥬쥬 너무 맛있어 고소한 고춧가루 다 먹었네요 다 먹었네요 다 먹었네요 잘먹었습니다 안녕